폰에 써있네. 야 약간 좀 이거 보니까 좀 무섭다 나는. 야 일단은 진짜 그거 알지? 머니게임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알지? 어 나나 못 봤어 그걸. 그래서 더 무서워. 아니 진짜 웃기려고 먹지 마. 안 먹어 안 먹어. 야 너 먹을 거지? 안 먹어. 주세요 너 있잖아. 네가 제일 문제야 알지? 너 무조건 먹어. 다 안 먹어. 맨날 입방정만 떠는 거 알지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일단은 웃는 거 자체가 일단 나는 먹을게요 야. 나 솔직히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을게. 너 지금 총 회차별로 봤을 때 너 지금 프라우션 알지? 알았어 알았어. 너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 한라산 꼭대기에서 먹으면서 홍홍홍 이 분량 똑같이 뽑으려고 먹을 거지? 아니야 나 진짜 안 먹어. 진짜 안 먹어? 나는 알잖아. 나는 내가 못한다 그랬는데도 막 잘하고 그랬잖아. 근데 내가 먹을 거야. 근데 내가 먹을 거야. 에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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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야 일단 먹지 마. 야 세훈아 광수야. 아 진짜로 나 다이어트 한 거 봐봐요 진짜. 야 지키자. 어? 올해 재수 없다 먹으면. 오케이. 어 뭐야? 아 이게 뭐야? 아 이거 뭐야 이거. 이거 뭐야 무슨 침대 어디 갔어? 한 개도 없네? 이런 거 다이어트 한 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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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벨트. 아 이거 누가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바닥에 앉아? 등 다백이게 무시게 하는 거네 이거. 야 이거 뭐야 어? TV는 있네? 뭐야? 만두 몬스터? 제일 자극적인 음식을 또 딱 틀어놨네. 반장할게 반장하겠어. 먹니게임 내에서는 어떠한 거짓말과 절도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. 일단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구나. 한 번 씻을까? 아 됐다. 어 이거 뭐야? 배달 음식 엄청 많네. 중화요리 재미나 소화반장 요리왕. 아니 아까까지 그렇게 배가 안고팠는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배가 왜 이렇게 고프지? 미치겠다 진짜. 한라산 더덕 백목수 쌉담 세트. 되게 좋네. 엄청 편안해. 야 이거 뭐야? 오빠야. 내가 진짜 좋아할 사람이 생겨서 본작은 그날 따그 잡아버릴 것 같다. 한 세기를 한다. 야 되게 어렵다. 아 어려워. 개구리면 개구리 만들어 개구리. 개구리. 아 가면 실패해. 개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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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재미없다 이거. 개구리. 개구리. 사과 같은 내 얼굴. 사과 먹고 싶어 안 되겠다 이거. 개구리. 멈춘 멈춘. 멈춘. 멈춘 시간 속. 잠든 너를 찾아가. 줄도 다 떠 있는 거. 이게 20년 된 거 같은데. 나 항상 그대를. 그리워하는데. 야 옆에 기타 아주 잔인하게 치는 거는. 여름 성경학교 왔는데 누가. 맘처럼 가까울 수 없어. 옆방 같이 따라해요. 오늘도 빛바랜. 닮은 사진 속인. 그대 모습 그리워하네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. 디스커버리. akat thought. 자. 템 요러 Francisco. 대회mith 구독자로ào. 그림자 기억mee members ор sisters. 여러분. seven hitters. umed 돈 logging걸. goodies. ação.